안녕하세요 레드님 옹현입니다 오늘은 영덕 오십천 기수역 농어루어 낚시를 해보려고 왔는데요 최근까지 조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오 참다 오 사이즈 좋네 짱이 아니네 쇼크리터 2호가 왔어 오늘 완전 나이스 왔다니까 2.5인가? 걸리지만 않으면 안 된다 2.5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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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5인가? 4.5인가? 5.1인가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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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 베거지몬 배가 많이 plates 아 나 , 한 70cm 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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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,000원 띠수염입니다. 제대로, 제대로 없습니다. 금방 미니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0m 앞거리에서 정말 길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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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5점. 65점. 50점. 60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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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마리 수고하셨습니다.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. 바이트는 확실한데 좀 상하게 애들이 몸으로 치는 것 같아요.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입에 걸리는게 아니고 바디캐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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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렵습니다. produce 이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데 오 o 어 제대로 걸렸다 바깥으로 바깥으로 살짝 걸렸거든요 깡패스 깡패스 igious 깡패스 깡패스 여 한번만 크으으 멋지다 아 위쪽이 지금 눌려요? 나이트 배터리가 가려있어 하... 오늘 오십천에서 노로를 즐겨봤습니다 네 예상대로 마리스 족발을 걷을 수 있었구요 한번 보여줄까요? 동생이랑 같이 잠깐이지만 즐겁게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장로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번 뚫어줘야지 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